아아... 빌어먹을... 내 다시는 깨다시 안한다! 아이씨! 네, 안녕하세요. 포기를 모르는 불꽃남자 쯔리쯔리쯔리박이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실패한 깨다시에 다시 도전하려고 청호동에 나와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을 참고해서 오늘 지대로 해갖고 반드시 잡아보도록 하겄습니다. 일단 해가 떨어져야지 잘 나온다고 하니까 그전까지 원투를 깔짝거리면서 휴식 좀 취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정도 됐는데요. 딱 3시간만 때리고 5시부터는 지금 저기 보이시는 청호동 해변으로 가갖고 오늘의 주인공이 깨다시 꽃게 낚시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겄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좀 전에 낚싯대 뒤가 들릴 정도로 엄청난 입질이 있었는데 핸드폰 보다가 놓쳤어요. 아, 나 맨날 쳐다볼 때는 꼼짝도 안 하다가 딴짓만 하면 입질이 오네요. 아무래도 원투 바닥은 운명하신 것 같습니다. 가망이 없네요. 괜찮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다시다시 깨다시죠. 하하하하하하 입질도 없고 지랭이도 없고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으니까 포인트를 잡고 오늘의 주인공인 깨다시 낚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겄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추에 달린 하얀 긴 줄을 원줄에다가 묶어놨고요. 거기다가 카고통에다가 고등어 생미끼를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멀리 던지기만 하면 되겠죠. 아, 이거 꽤 무거운데요? 이거 잘못 던지면 낚싯대 부러지겠어요? 자, 깨다시를 한번 잡아봅시다. 하나, 둘, 아이샤 아이, 뭐야? 저기 앞에 떨어졌는데요? 다시 던질까요? 원래는 저기 보이시는 방파제에서 해변 쪽으로 던질려고 했는데 저기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갖고 그냥 정석대로 해변에서 깨다시를 잡도록 할게요.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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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다섯 마리씩 물어라 물어라 다섯 마리씩 물어라 많이 묵어라 하하하하 으아하 걷어볼까요? 좀 더 있을까요? 아, 궁금해 죽겠네? 깨다시낚시는 오늘 잡으면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뭐가 더럽게 많고 구찮고 힘들고 냄새나고 그냥 그렇네요. 하하하하 제발 오늘 많이 잡혀라 많이 잡혀라 다시는 안 하게 다시는 안 하게 지금 던진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한 번 슬쩍 걷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발 한 마리라도 한 마리라도 걸려 있어라 제발 나에게 희망을 주거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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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깜깜해져야지 나오나 아이씨 풍경만 예쁘고 더럽게 재미없고 심심하고 손에서 냄새만 나고 아이씨 미치겄네 아무래도 개가 잡히면 입질이 올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이씨 아이씨 이렇게 조용하면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아이씨 아이씨 심심해 죽겄는데요 아이씨 미치겄네 아이씨 조금이라도 밝을 때 지금 몇 마리 좀 나오면 안 되나 더 깜깜해야지 나오겠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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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 마리만 물어라 이 정도 깜깜해졌으면 한 마리 정도는 잡혔겠죠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제발 한 마리만 으악 아이씨 뭐야 아이씨 미치겄네 한 마리도 없는데요 아이씨 포인트 옮겨야 되나 지금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미끼를 하나 더 달았는데 에 이거 무거워서 던질 수 있을랑가 모르겄네요 지금 시간은 저녁 6시 1분인데요 딱 15분 있다가 또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불쌍해서라도 한 마리 물어 죽었다 이 개 어?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 아이씨 와 오랜만에 야낙하니까 더럽게 무섭고 외롭네요 에 옛날에는 어떻게 밤을 꼴딱 세면서 낚시를 했나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지금 6시 15분이에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에 기대를 가지고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제발 제발 터도 말고 한 마리만 아이씨 있나? 어씨 깜깜해서 안 보여 아이씨 아이씨 없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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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깨닫이 낚시철이 아닌가요? 아 너무 추워서 그런가? 아니면 여기 없는 건가? 아이씨 지금 깜깜해갖고 포인트 옮기기도 좀 거시기 해요 아이씨 돌겠네 지금 포인트를 이동 중인데요 저쪽 저쪽 저기가 어디냐 네 아무튼 저쪽으로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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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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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만 있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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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처음 말했던 방파제 포인트에서 한번 더 던져보고 그래도 안 잡히면 네 오늘 낚시를 접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7시 반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걷어보고 그래도 없으면 아쉽지만 깨닫이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할게요 깨닫이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개새끼 아무거나 올라와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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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빌어먹을 내 다시는 깨닫이 안한다 아이씨 아 여러분 오늘 꼭 한 마리라도 잡아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지같이 됐네요 오늘로써 꽝영상이 여섯개 연속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깨닫이는 내년에 다시 도전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재미없으셨어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해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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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